오케 하나 둘..둘..어우 좋아! 안녕하세요 옴므입니다 네 오늘 가져온 맵은 인간 아 볼링 휴먼 볼링 이라는 맵을 가져왔는데 어 일단은 간단합니다 네 총을 들고 이 주황색 노란색? 주황색이죠 주황색 공을 쏴서 떨어뜨리면 저 선풍기가 칠겁니다 공을 네 공을 치면 저기있는 저저저저 핀들이 쓰러질거에요 네 저거를 이제 스트라이크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! 자 한번 첫번째 공 누가 될것이냐 중간부터 간다 끝! 야 떨어져 떨어져 아이씨 간다간다간다간다간다 야 간다간다 그렇지 오케 하나 둘..둘..어우 좋아! 아 저 하나가 못쳤네 핀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개 여섯개 오케 오케 초반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그리고 두번째 바로 레이 겨우! 저 위에를 쳐야되는데 위? 저 위부터? 그렇지 좀 높..그렇.. 그렇지! 그렇지! 오케 오케! 오케 그렇지! 세개에 야 너 뭐해 너 왜 혼자 왕따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빨리! 어디가 고! 아아 이번에 이쪽 라인 고! 가자 가자 야 스피드 붙어야된다 빠르게 가속도를 붙여서 가속도를 붙여서 빠르게 가야되 그렇지! 아..아닌데? 오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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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뭐해 빨리 가 빨리 두개남았어 두개남았어 가! 아아! 저게 안맞네! 아아! 에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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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왼쪽 라인 오! 왜 안가 고! 좋아 두개만 두개만 하면 돼 두개만 야잇! 야 같이가 같이가 야 같이가 야 너희부터 다같아 자 출발해 가가 야야야야야 뭐하냐 야 야 아아 까비 아아! 야 너 뭐야! 에이씨! 아아이 아이씨! 아이씨! 빨리! 너 너 너 마지막 희망이다 마지막 희망이다 마지막 희망이 마지막 희망 마지막 희망 마지막 희망 가 가야지 그렇지 가줘야지 그렇지 아아 아아 네 이번에는 잘보이게 어 정면에서 정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서 여기서 총을 쏴겠습니다 출발 간다 와라 출발 오와우 오와우 야 이게 더 입체감있네 이게 3D같네 3D 야 어디가니? 뭐야 이 끝이야? 뭐야 힘을 내 얘들아 와우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 좋아! 야 2개 남았어 2개나왔어 2개 두개 어후 나이스 얘들아 힘을 내 힘을 내 힘을 내 오! 오! 아니 뭐하는 짓이야 이게 힘을 내 힘을 내 힘을 내 두개나왔어 두개밖에 안남았어 두개밖에 안남았다 두개만 하면 돼 하아 이거 오른쪽으로 안갈거같은데? 아 망한거같은데? 계속 포기하지마자 끝까지 포기하면 안돼 포기를하면 안돼 오! 아이쿠 방향좋았는데 높이가 좋지않았어 제발 없어? 어? 없네 날아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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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웨허허허이 다시한번 도전 으응! 총..이게 총으로 안되나? 총...끝 그래도 이렇게하는건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JoV 안돼!!! 으으으으ㅔㅔ!! 제발. Dag! 아 Giulia! 아허허허허!! 왔다. 갔다. 가자할.. 그렇지!! 예 애س 출발 부탁한다 얘들아 부탁한다 스트라이크 부탁한다 스트라이크 뜨~~ 오 좋아 시작cards 그렇지 더쵸 더쵸 그러西 고 3개 3개 담타 오리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그러.. 아니야 아니야 뭐하는 짓이야 아니라니까? 뭐해 뭐.. 씨.. 허허 오! 하다!!! 됐어!!! 와아 됐어!!! 됐어!!! 됐어!!!!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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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